이번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.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. 뭐지? 스포츠 스타들의 외모 순위를 뽑는다면. 아, 진짜 왜? 여기서? 몇 명이에요, 몇 명? 여기서. 여기서. 허재 형 불러놓고 그거 뭐하는 거지야. 5번까지 마세요, 5번까지 마세요. 빨리 쓰세요. 2, 4, 6.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벌써 뭐. 아, 여기 3, 4번에서 걸리네. 애매한 사람이 분명히 있네. 이거 왜 보세요. 여기 진짜야. 여기 애매하네. 밑에는 확실하거든, 내가. 밑에는 확실해. 저런 승부가 의미 없지 않아요? 그때 지셨는데.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. 어, 그래요? 둘, 셋. 붓기지 않는 이상. 이야... 대박. 자, 그러면 일단 다 쓰신 우리 감독님부터. 감독님부터. 태환이. 감사합니다. 주엽이. 화이팅! 잠깐만, 한 번 주엽이 하라고요? 이거 약간 좀. 내가 주엽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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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요? 주엽이가 저 못생긴 얼굴이 아니야. 살이 쪄서 그렇지. 아! 야, 태균이야? 태균아, 일단 졌어. 그럼 김태균 씨 거 한번 볼까요? 자! 저거 봐, 저거 봐. 어, 정환이 형. 주엽이 형 언제 감독이. 56등 저거 봐. 태환이보다? 태완이라고 썼어. 태완이. 태완이. 태완이래. 이 형이 진짜. 이거 조금만 다시 바꿔도 돼요? 아니, 진짜. 자기를 태완이보다 위로 올려놨어. 야, 너 어떻게 하려고. 야, 너 태완이 페란테 어떻게 하려고. 아니, 형은. 같이 할게요. 아니야, 자기야. 자기 생각이 있는데 뭐. 저는. 오, 이거 1, 2등은 거의 부탁이야. 형은 형 써. 그래. 4번 태균 형 써. 오, 56번이 너무. 허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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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렇게. 어, 태균이가 꼴등 갔어. 주엽이 5등. 어, 태균이 지금 꼴등. 여자들하고 달라요. 살찐은 역시. 아니거든요. 이거는. 괜찮아요, 그때. 여배우들 나왔을 때 제가 이겼잖아요. 무공평한 것 같아, 지금. 평가를 한다는 게. 아, 2위를 나왔는데 그러면 2위를 빼고 해.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생긴 게 여기 두 고개 생겨서 다 쌍둥이 같이 생겼는데. 아, 얘도 빼면 되겠구나. 갑자기. 저거 쌍둥이 이제 성만 틀리지. 어차피 쌍둥이. 여기 셋이 앉으며. 야,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않아? 저번에 종이 없길래 그러세요. 아, 이해를 못해서. 아, 이해를 못해서.